전반전. 피에 술렸습니다. 전반전. 피에 술렸습니다. 야. 어쩌세요? 어머. 아니요, 저거 뺏기면 어떡해.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야. 자, W. W은행. 화산, W은행.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슛. 리바운드. 리바운드. 리바운드 싸움. 고수희. 드리블로. 그렇지, 그렇지. 패스, 패스. 그래, 좋아, 좋아. 고수희 좋아, 좋아. 패스. 앞에 가는데요, 패스해줘야 되는데요. 패스, 패스. 양도현. 도현아. 도현아. 야, 어디. 몰라. 도현아. 우왕좌왕. 도현아. 쫓아가는 장도현. 레이홉슛. W 아산은행 1번. 선수의 첫 번째 득점. 젠장. 뭐야, 쟤. 됐어, 됐어. 돌려, 돌려. 몰라. 도현아. 언니, 언니. 야, 진짜. 와. 진짜 빠르다. 멋있네. 너무 힘들어. 나가야지, 나가, 나가, 나가. 아니, 아니, 아니. 다 나오세요. 다. 아웃라인 바이디로 빼야죠. 바이디. 아웃라인 뒤에서 패스를 해야죠. 뭔데? 더, 더. 다 나오세요. 그렇지. 쳐주지 마세요. 쳐주지 마세요. 패스. 진짜 네가 받아. 아웃라인에서 빨리 패스를 해 줘야 되는데요. 반대로, 반대로. 내가 한번 던져야 돼? 내가 다시 언니한테 던져야 되나 봐. 아니, 반대로 네가 주는 건데 일단 해. 자, 다시. 고수이에게. 야, 들어가, 들어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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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언니. 언니. 자, 몰려 있는 서은이 선수의 드리블. 지금 할 줄 아네. 자, 몰려 있는 서은이 선수의 드리블. 야, 야, 야. 잡아라. 도와라. 장도현에게. 다시 성훈이. 성훈이 슛. 그렇지. 야, 야, 야. 잡아라. 도와라. 다시 성훈이. 성훈이 슛. 아, 에어볼. 성훈이 슛. 아, 에어볼. 잡아내는 허니제이. 이거 내가 할까. 우리 신반들이 노골적인 동굴 드리블인데. 여기, 여기, 여기.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41번. 파울. 몇 번? 한 번. 저희 아니에요. 자, 지금 박선영의 파울인 것 같죠? 저요, 저. 제가 파울했어요. 파울, 파울. 왜, 왜, 왜. 파울은 뭐가 파울인가요? 41번? 아, 이게 손이 자꾸 나가서 치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뒤에. 뒤에, 뒤에, 뒤에. 41번. 파울. 선영이 파울했대요. 그럼 어떡해? 수비 쳐져야지, 수비. 수비. 그럼 어떡해? 어떡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7번 어디 갔어? 너가 모르겠구나. 7번 저기 있어요. 어디로 가? 야. 지하야. 너무 빨라. 7번 슛. 고수이에 리바운드. 너무 빨라. 너네 너무 빨라. 좋았어. 고수이에 리바운드. 좋아. 좋아. 고수이. 고수이 좋아.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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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당하는 고수이. 아산 W은행 우리 친구들도 지금 어이없어하죠? 지하야. 지하야,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친구야. 안 알아, 좋아. 지하야, 그러는 거 아니야. 정나은 리바운드. 안 와, 안 와. 슛. 리바운드 고수이. 리바운드 고수이. 치고 나가는 고수이. 정원이에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일산 예배라. 야, 잡아. 비명소리가 남부하고 있습니다. 어휴. 아휴. 미안해. 자, 허니 쨍의 파울. 허니도 악착 같다. 잘한다. 아휴. 아휴. 좌우. 으하앗. 은비. 야, 내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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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아, 왜 힘들어? 아니, 은희 누나는 욕만이 형 욕하더니 왜 저래? 놔, 놔, 놔! 으악!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고! 뭐야, 갔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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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우리 멤버 체인지! 별, 별! 언니! 별이 우리 세 명! 세 명 다! 두 개! 은희! 도현이! 선영이! 선영이! 은희 언니 박부래요! 선영이! 나! 기절해! 기절해! 감사합니다! 몇 번 맡았어요? 나 24번! 24? 송은희 선수, 박선영 선수가 나가고 별, 옥자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몇 번 나갔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애들이 넣는대지? 그렇지! 우리 꼴 아니야! 어, 어! 제 번호가 누구? 번호, 번호! 아무나 찾아, 아무나!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자, 일산 MRI는 철저한 데인마크고요! 호이진아 예쁘다! 야, 호이진아 팬이란 말이야! 야, 호이진아! 야, 호이진아! 야, 호이진아! 야, 호이진아! 야, 호이진아! 어머, 야! 뭐하냐! 수영아, 누구한테 패스하냐! 임수영이 나이스 패스! 다시 7번, 홍지아! 레옵슛! 아, 자! 오, 괜찮아! 오, 괜찮아! 오, 괜찮아! 오, 괜찮아! 오, 괜찮아! 호이진아, 괜찮아! 자, 준비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습니다! 홍지아의 슛! 다시! 세컨 리버! 슛! 나와, 나와! 슛! 슛! 나와, 나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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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나가야지, 저기! 허니제이! 허니 진짜 힘들어해! 왜 그래! 허니제이! 드라이블룸! 허니제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끌려나가는 허니제이! 멘버 체인지 다시! 바꿔줘, 바꿔줘! 다시 은혜! 아, 추건해! 멘버 체인지! 뭘 떠나가! 추건해! 아! 빨리!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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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춤춰서 괜찮대지 모르겠어, 지금! 아, 이따로! 5분도 안 튀고! 여기서 재밌겠단 말이야! 아, 죽겠네! 뒤야 줘, 나 줘! 받았어! 들어가, 들어가! 저리 들어가,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요? 들어가, 어! 들어가! 사실... 네, 본 적이 사실 없고 본 적이 사실 없고 근데 왜... 왜 오케이 한 거였어, 왜? 정확하게 일단 오케이! 요즘... 요일도 비고! 또 JTBC 믿고 가는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1호가 될 수 없어 이후로 JTBC 일이 없어가지고 진짜 하나씩 해야지! 겸사, 겸사! 아, 방송사 마다 하나씩 해야 되니까 이게 마침 이가 빠졌는데? 이게 마침 이가 빠졌는데? 나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 뭘 붙여야 되니까? 아, 도연이가 아, 왜 다 얘기하지 뭐! 네! 소문난 몸치예요! 몰라! 아, 얘기해 그냥! 다 얘기해! 저는 진짜 살면서 그런... 그냥... 키가 원래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커가지고 체육 선생님들이 늘 저를 어떻게든 배구 선생님이 배구 쪽 해봐라! 조정해봐라! 뭐... 육상, 코치에서 학교를 많이 해주는 건데 하는 거 보고 다 이제... 나가 떨어지셨어 너랑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낫겠다 근데 도연이가 지금 키가 몇 시지? 저요? 1m 좀 안 돼요 계곡에 야오비는! 야오비! 사이즈 늘어나줬네! 180 좀 안 되고 2m 좀 안 되고 지금 38인데 성장판 아직 안 다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1도 농구 할 줄 몰라요? 그 오락기에서, 오락실에서 하는 거 그거는 잘해요 근데 그것도 잘 넣어서가 아니라 제가 기니까 그 앞까지는 거의 가요 그 앞까지는 거의 가요 그 앞까지는 거의 가요 덩크 덩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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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크! 형 봤지 방금?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저는 처음 봤어요 농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말씀 드렸어요 제작진, 작가님들께 저 진짜 모른다고 했더니 괜찮다 법조하지 말라고 누가 이거라고 하셨어요? 어느 분야? 다 괜찮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수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강백코라고 했잖아요 아, 그래도 농구 만화는 봤네 그럼 농구에 대한 이해가 그래, 전반전 후반전 그래, 전반전 후반전 전반 후반 얘기를 할 정도면 지금 진짜 옛날 뿐인데 큰일 났네 강백코가 나올 줄 몰라 빨간 머리, 빨간 머리 염색할까요? 코 코 닮았어 그 코치님이랑 맞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